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팸이시다. 옥선생입니다. 요즘 제가 레슨을 하다보면 옥스윙이 좋다고 해서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영상을 좀 봤더니 쉬운 것 같아서 좀 배워보려고요. 그런데 컨벤셔널 스윙하고 뭐가 달라요?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옥스윙은 그냥 뭐 쉽게 치는 걸로 만든 것 같은데 진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러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연하게 옥스윙이 쉬울 것 같다, 그랬었다라는 분들 정말 낭패볼 수 있습니다. 알고 하자고요. 제가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알려 드릴게요. 절대 수윙! 이병욱 골팡! 네, 컨벤셔널 스윙은요. 그냥 가장 뭐 전통적인 관습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뭐 주된, 가장 이론의 주된 방향 아니면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하고요. 옥스윙은 뭐 일부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아류 라고? 주류 아니면 아류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괴를 달리 합니다.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선수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스윙을 할 때 쭉 시작을 하자마자 보통 낮고 길게 빼세요. 여기서 코킹 하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치세요.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의 스윙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주제로 해서 레슨을 드렸었냐면 태풍 스윙이라고 해서 레슨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형 태풍, 클럽 페이스 보세요. 소형 태풍은 손목만 깔딱, 깔딱 하는 거였는데 클럽 페이스가 돌죠. 중형 태풍은 팔뚝, 뒤집어 덮어, 뒤집어 덮어. 즉 무슨 뜻이냐. 선수들은 쫙 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이 주가 돼서 그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사진이 바뀌면서 쫙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는 손목이 돌고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손목이 돌고 있어요. 손목이 돌고 있어요. 계속 손목이 돌고 있어요. 왼 손목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던 손목이 쭉 왼 손목이 돌고 있어요. 왼 손목이 돌고 있어요. 왼 손목이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이상 돌 수 없는데까지 갔을 때 딱 손이 코킹이 완성되어 있어요. 왼 손등이.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했던 동작의 역순으로 사진이 이렇게 뒤집어졌던 게 돌아오는 거예요. 쭉 돌아오는 형태에서 스퀘어 페이스로 딱 가지고 와서 공을 치는 그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게 컨벤셔널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진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딱 이 구간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직선으로 가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컨벤셔널 스윙은 낮고 길게 빼서 코킹하고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면 쫙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쭉 타이거 우주 선수 예전에 막 검정색 옷 입고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 있어요. 영상 그거 보시면 쫙 왼손이 계속 돌아요. 그리고 왼손이 돌았을 때 몸의 회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서 더 이상 못 가겠어. 그러면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그 스윙을 그대로 그대로 꿇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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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내가 공을 정확하게 원하는 정도로 때리려면 그 사진이 몇 컷이나 되겠어요. 뭐 정확히 한 컷은 아니겠지만 그 앞뒤로 말하면 다섯 컷 정도 될까? 앞뒤로? 그러면 여기서 스윙을 제가 보여드리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왼손이 돌면서 뒤집어지고 왼손이 돌면서 덮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가운데 놔야죠. 이거는 컨벤셔널이니까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이 왼쪽으로 감겼다는 건 내가 쳐야 되는 그 순간에 손이 좀 더 빨리 들어온 거고 자, 여기서 이번에는 쫙 돌아가다가 이렇게 나가면 내가 들어와야 돼서 스퀘어로 들어와야 되는 그 구간에 손이 늦어서 열려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진짜 좋은 스윙은 맞아요.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딱 잡고 뭐 드로우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쫙 들어와야 되는 걸 갖다가 오다가 좀 멈췄다가 확 감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될 때 그래서 선수들이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주니어 선수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도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여기에서 낙고 길게 빼서 코킹하고 끌고 내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하면 손등, 왼손등이랑 오른손등이 같이 협조하면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동작이 몸에 배어있어요. 어려서부터. 쫙 이런 식으로 배어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느 정도를 때려야 딱 만나게 때릴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컨벤셔널 스윙이에요. 이 스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스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습량이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좀 더 효과를 보려면 유연성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옥스윙은 컨벤셔널 스윙은 시작하자마자 왼손이 촥촥촥촥촥 돌면서 간다고 그랬죠? 옥스윙은 시작하자마자 오른손이 팍 당기면서 쫙 그냥 클럽 페이스가 이러한 뒤집어지는 동작이 없고 그냥 그대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등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훅그립이면 이렇게 훅그립을 잡고 있으면 편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옥스윙을 할 때 그 사람의 뭐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 손목이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어퍼 이렇게 확 꺾이는 건 굉장히 뉴트럴 그립이나 윅그립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훅으로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립도 뉴트럴 윅으로 잡고 이렇게 페이드를 치는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옥스윙은 그대로 갔다가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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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뒤집어졌다가 덮이면서 들어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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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그래서 오른손이 젖혀, 때려, 젖혀, 때려. 이게 다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막 쫙 돌렸다가 쭉 들어와 가지고 타이밍 이슈로 해가지고 계속 힘든 게 아니라 젖혀, 때려. 그게 다예요. 여기서 보면 컨벤셔널 스윙은 쭉 헤드가 계속 돌죠. 보세요. 쭉 시작하자마자 손이 왼손등이 하늘 보고 가서 막 쭉 뒤집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왼손등이 하늘 보니까 밑으로 끌고 내리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약간 자세를 낮추는 척 하면서 다시 역순으로 들어와 가지고 빵 때려주는 손목 돌려주고 역순으로 이렇게 해서 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지만 선수들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 선수될 것도 아닌데, 나 선수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 그게 굉장히 합당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옥스윙은 그대로 젖혔다가 팍! 팍! 어머니가 야 병호가 가서 먼지 좀 털어라! 그러면 이렇게 총채나 작대기 가지고 이불 있으면 팍! 팍! 할 때 손 모양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팍! 먼지 터는데 쫙 돌려서 팍! 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생활의 지혜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쪽! 이런 식으로 때려도 얼마든지 강력한 파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올라갔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올라가는 건 큰 이슈가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컨벤셔널 스윙이 아니라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되냐면 김시아 프로랑 박세영 프로가 스윙을 하면 이만큼씩 올라간다고 그건 옥스윙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파스처에 따라서 이 클럽의 라이각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젖히는 느낌이면 많이 숙인 분들 같은 경우는 봐요. 이렇게 젖혔죠? 많이 숙인 분들은 제가 백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가볼게요. 그럼 덜 숙인 사람들은 여기 있고 많이 숙인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옥스윙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의 가장 큰 차이는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으로 쭉 돌렸다가 왼손으로 다시 돌아 들어오는 주된 손이 왼손이라는 거고 옥스윙은 오른손이 팍팍팍팍팍팍 그러니까 힌징 동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오른쪽에다 두면 안 돼요? 돼요. 유연성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에서 보고 옥스윙 형태로 해서 손을 돌리고 이렇게 감아 때리셔도 충분히 옥스윙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옥스윙 셋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컨벤셔널 스윙 하는 분들은 공을 오른쪽에다 두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공이 쫙 올라가서 올라가서 체중이동이 되면서 왼쪽에서 맞게 돼 있는 그 타이밍을 맞춰놨는데 오른쪽에다가 두면 좀 서둘러야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손을 뒤집으면서 스윙을 작게 했을 때는 오른쪽에다 두면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컨벤셔널 스윙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운 거죠. 오른쪽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손을 뒤집으면 짧게 잡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봐요. 우측으로 밀리죠. 왜? 공간은 없지 해야 할 일은 많지.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거예요. 컨벤셔널 스윙은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똑같은 스윙 크기면 오른쪽에다 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옥스윙을 한 거예요. 옥스윙을 충분히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왼손을 가지고 돌릴 거냐 오른손으로 젖힐 거냐. 오른손으로 젖히는 건요. 오늘 어떤 회장님이 한 분 계세요. 83세이신데 저한테 오늘 아홉 번째 레슨인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딱 오시더니 이 프로 신의 한 수를 나한테 한번 줘보시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신의 한 수. 가장 핵심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그랬어. 그래서 회장님 이거 젖혀서 그냥 때려버리세요. 아드님이 맨날에 말 안 들으면 최초로 이렇게 때리셨죠? 아 뭐 때리셨잖아요. 아 맞대요. 젖혔다가 탁. 그냥 저는 젖혔을 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중요한 건 결국은 오른쪽에다 두고 젖혀서 공을 때리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게 컨벤셔널과 옥스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을 어디다 두고 옥스윙 셋업은 물론 있지요. 옥스윙 셋업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길래 제가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컨벤셔널 스윙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꾸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컨벤셔널 스윙하는데 낙고 길게 그대로 가세요. 꺾으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때리세요 하는 레슨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 같으면 절대 저랑 친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컨벤셔널 스윙은 여기에서 스윙이 몸이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쭉 손의 회전이 비율에 맞춰서 같이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몸뿐만 아니라 손의 회전력까지 가지고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선호한다고 설명을 한다면 저는 찬성. 그런데 낙고 길게 빼세요. 코킹하세요. 끌고 내려오세요. 치세요.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절대 가서 배우지 마세요. 정확히 왼손으로 해서 끌어줬을 때 물론 오른손 안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옥스윙은 오른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왼손은 그냥 보조 역할 거의 역할이 없죠. 자 여기서 딱 잡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우측 딱 보고 젖혔다가 이렇게 쉬운 걸 왜 하네요. 이렇게 쉬운 걸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 한 9만 5천 5백 명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대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 A 오기루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